미 전역에 시위를 가장한 대규모 약탈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약탈됐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어 소비자 거래 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작물 거래로 취급돼 구매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크랙스리스트나 오퍼업 등 온라인 거래 사이트 등의 훔친 물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일 훔친 물건을 잘못 구매할 시 작물 구매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훔친 물건인 줄 알고 살 경우 작물 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제품 가격에 따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까지 기소될 수 있고 이때 최대 3년의 감옥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작물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소비자에게 보상 없이 해당 물건을 압수할 수 있게 돼 결국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이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이번 약탈로 인해 피해를 본 업주들의 경우 피해보상은 공공소란 등의 보장이 있는 보험이 있느냐 등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 3, 4, 3, 5, 4, 5, 5, 5, 5, 6, 5, 6, 7, 8, 8, 9, 6, 8, 9, 9, 9, 10, 10, 10, 11,11, 10. 감사합니다.